영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남부러울 것 없는 부자 사업과 마틴이 아름다운 아내와 대화 중인데요 그런데 단지 쳐다봤다는 이유로 그녀를 때리기 시작하고 갑자기 돌변합니다 원치 않는 잠자리에서도 웃어야 하는 그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화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바닷가 집에서 살고 있는 로라와 마틴 부부 수건을 유심히 보던 마틴은 갑자기 아내를 부르고 수건이 정확히 정리되지 않은 걸 지적하는 마틴 그의 지독한 결벽증과 심한 의처증에 아내 로라는 점점 지쳐가는 상황인데요 요트에 관심 많은 마틴은 이웃집 의사와 대화를 나누던 중 마침 요트를 함께 타자는 제안에 흔쾌히 수락하게 됩니다 그날 밤 폭풍후에 돛이 부러지고 사태를 수습한 그들은 그제서야 로라가 사라진 걸 알게 되는데요 수영을 못하는 로라이기에 마틴은 황급히 찾아보지만 구조대가 발견한 것은 그녀의 구명조끼뿐인데요 결국 아내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 마틴 하지만 사건이 있었던 밤 사실 로라는 물에 빠진 것이 아닌 수영을 해 부표까지 간 것인데요 사이코패스인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한 그녀는 탈출을 위해 미리 준비해왔던 거죠 죽을 힘을 다해 헤엄쳐온 로라는 곧바로 집으로 가 숨겨둔 짐을 챙기는데요 결혼 반지마저 변기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드디어 남편에게서 탈출해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는 로라 새로운 곳에서 삶을 시작한 그녀는 남편의 구석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며 비로소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물건들을 흩떼어뜨리며 회방감도 즐기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잘생긴 이웃집 남자와 마주치게 되는데요 그는 로라에게 작업을 걸어보지만 안칼진 그녀 그리고 이 남자 센스 있군요 로라는 그런 그가 싫지 않은 듯 보입니다 한편 로라와 같이 수영을 배웠던 친구의 전화인 거죠 그는 수영을 전혀 못하던 아내가 몰래 강습을 받았음을 알고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곧바로 집으로 향한 그는 집안을 뒤집으며 아내의 흔적을 찾기 시작하고 그때 변기에서 결혼 만지를 발견하고 그녀가 살아있음을 확신하게 되죠 로라를 찾기 위해 그녀의 엄마가 있었던 요양원부터 찾아가고 죽은 줄 알았던 그녀의 엄마를 찾기 위해 거액을 들여 사설 탐정까지 고용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결국 마틴은 눈이 보이지 않는 로라의 엄마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 사이 로라와 벤은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결혼 생활 중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로라는 신체적 접촉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날 벤에게 모든 걸 털어놓는 그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고백하는 로라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벤 벤의 도움으로 엄마를 만나기 위해 변장을 하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엄마를 만나게 됩니다 맙소사 마틴도 와있었군요 간발의 차로 마주치지 않게 되고 이후로도 아슬아슬한 순간은 계속되는데요 다행히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마틴입니다 하지만 황급히 밖으로 나가지만 이미 그녀는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녀를 놓친 마틴이 남편이 그녀를 찾고 있다며 정보를 캐내기 시작하죠 그에게 속은 엄마는 벤의 존재를 알려주게 됩니다 대학에서 벤이 학생들과 수업 중인데요 그런 그를 마틴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느 때처럼 데이트를 하고 헤어지는 로라 평소와는 뭔가 다른 기운을 느끼는데요 맙소사 황급히 밖으로 도망치기 위해 현관으로 뛰어가지만 마틴이 늘 듣던 클래식에 그가 왔음을 알게 되고 그때 마침 벤이 다시 찾아오는데요 그녀는 눈물로 신호를 보내고 뭔가 이상함을 느낀 벤 갑자기 그녀의 남편이 집 안에 있음을 안 벤이 들어오지만 결국 대학당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녀를 다시 자신의 인형으로 만들려는 마틴에게 힘껏 저항하는 로라 그에게 벗어나지 못하면 영원히 고통받을 거란 걸 직감한 로라는 큰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드디어 마틴으로부터 벗어난 그녀 그녀를 올감해던 결혼반지가 빛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1991년 개봉한 이 영화는 결벽증과 의처증을 가진 남편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아내 로라가 사망으로 위장해 벗어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부와 명예를 가졌지만 끊임없이 가스라이팅과 폭행을 당하는 로라의 삶은 불행 그 자체였는데요 나약한 그녀가 오랜 기간 계획을 세워 탈출하는 모습은 보는 우리에게도 스릴과 짜릿함을 줍니다 결국 그녀가 살아있음을 알게 된 남편의 추격이 계속되고 다시 불행한 삶이 시작되려는 순간 그녀는 결단을 내리고 자신이 행복해지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줄리아 로버츠의 젊은 시절 모습을 볼 수 있는 작품으로 꽤 오래된 영화임에도 탄탄한 구성과 재미를 주는 적과의 동침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